울진해안경찰서는 오는 3월 8일 경북 영덕 조종 면허시험장에서 2021년 첫 시험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 조종 면허시험장과 더불어 총 52회의 동력수상내적이고 조종 면허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동력수상내적이고 조종 면허는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내적이고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. 조종 면허시험은 일반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 세 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한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. 또한 울진해안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응시생들이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집행을 위해 2021년 첫 조종 면허시험 전 면허시험장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. 해경 관계자는 추후 주기적인 시험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조종 면허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수상내적 종합정보사이트나 또는 울진해안경찰서 054502에 2251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울진방송 해경단신이었습니다.